음악 12월 표준 노트북 한성컴퓨터 스파크 U53X 폴스리콘 1650을 소개합니다 한성컴퓨터 스파크 U53X 폴스리콘 1650의 화면 크기는 15.6인치로 1920x1080 FHD 해상도와 LED 백라이트를 장착했는데요 IPS 패널로 화사하고 뛰어난 시야각을 제공합니다 여기에 25mm의 얇은 두께와 2kg의 무게로 뛰어난 휴대성도 장점입니다 프로세서는 3차 대 코어 프로세서인 아이비 브릿지 i5-3110M을 장착해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래픽은 인텔 내장으로 동영상에 뛰어난 비디오 화질과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메모리는 DDR3 4GB이며 500GB 대용량 HDD를 장착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멀티부스트를 포함, 두개의 HDD 베이를 제공해서 확장성도 뛰어납니다 이외에도 넉거 패드가 포함된 풀키보드와 멀티터치 패드 USB 3.0 포트, 블루투스 3.0, HDMI 단자 등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12월 표준 노트북 한성컴퓨터 스파크 U53X 폴스리콘 1650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저는 내년에 다시 찾아볼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